김진표 국회의장 개혁신당 총선 지휘권을 두고 이낙연계와 이준석계가 충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사당화라는 이낙연 대표 측에 비판해 이준석 대표는 통합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거구와 지역 민심을 분석해보는 총선, 하플. 오늘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단 4국만 단수 공천이 이뤄진 가운데 물가리 폭은 얼마나 될지, 또 용산 출신과 친박의 도전 등 TK적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식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총선 정책과 공약을 담당할 정책기획단 TF를 발족하고 내일부터 총선 발표를 시작합니다. 23개 지역구에 대한 1차 경선도 시작된 가운데 현역연 하위 20% 통보를 받은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소식을 문그림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정책기획단 TF를 출범시켜 내일부터 총선 주요 정책과 공약을 발표합니다. 20일에는 보육비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21일에는 흔히 우리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화, 그리고 22일에는 직장인 삶의 질 수직 상승이라고 하는 제하에서 정책 공약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와 전북, 그리고 수도권 8곳을 포함한 지역구 23곳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1차 경선도 실시합니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모레 최종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를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개별 통보가 시작됐습니다. 당 내홍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하위 20% 통보를 받은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은 비명계로 낙인 찍히고, 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진 평가 점수를 받았다며, 정격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4년간 쉼없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 평가, 정성 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의원들과 심야 회동을 통해 공천 논의를 했다는 밀실 공천 논란을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실무 회의를 지시한 적도, 그런 회의가 열린 적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청년인재 영입을 이어갔는데, 직장갑질 119의 창립 멤버인 이용우 노동인권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노동 정책에 대응하고 대한 제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고, 김남희 변호사와 차지호 교수는 돌봄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미래 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문근인입니다. 여야의 총선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절반 넘게 지역구 후보를 확정한 국민의힘, 남은 공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역구 100여 곳에 대한 공천 재배치가 논의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후보에 나서지 않는 사람도 함께 싸워야 이길 수 있다며 단합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을 천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지역구 총 89곳에 나설 후보를 확정하고, 44곳에 대해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표가 보류된 지역 100여 곳에 대해 공관위가 오늘 재논의를 이어갔는데,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선 수도권 지역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당사자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중진뿐 아니라 면접을 마친 후보자 모두 공천이 결정되지 않은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공천 발표 보류 지역에 영남권 텃밭이 몰려 있어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천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듭 당의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공천의 구조상 훌륭한 분들께서 많이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해서 올해 4월에 승리하는 데 우리 모두 함께 가자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지만 공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현역 의원도 나왔습니다. 경기 용인병 지역에서 컷오프된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의원을 경선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시스템 공천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가 단수 공천됐는데 서 의원은 공권위 결정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국회 방송 천지원입니다. 개혁신당이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맡기기로 했지만 이낙연계 인사들의 반발로 당내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이준석 사당화라며 지적했고 이준석 대표는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합 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제3지대 세력을 통합한 지 열흘 만에 주도권을 둘러싼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오늘 이준석 공동대표가 총선 캠페인과 정책 결정 권한을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할 것을 위임하기로 의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대표가 사당화를 의결했다며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에게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공동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제외한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며 사당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을 통해 이번 표결이 이낙연 대표를 무시하고 정책 발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미래 측은 표결 결과에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상호보완적으로 선택된 것이지 제가 어떤 권한을 전결 위임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낙연 총리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이준석 대표는 오후에는 전국민 출산 휴가 급여제 내용의 총선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여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의 100%, 최대 6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동대표가 정책 결정권을 위임받은 직후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인한 당내 파열음 우려에 대해선 세력 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 발표에는 이준석 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함께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균입니다. 이슈팩 순서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수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공천 작업으로 지난 주말에도 분주했는데 국민의힘이 영남권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천 심사 결과를 먼저 살펴볼까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진행한 공천 면접을 마무리하고 일부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 그리고 전략 공천 등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단수 추천 12명, 전략 공천 후보자 3명과 경선 지역구 22곳을 추가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공관위가 아직까지는 완급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윤심 공천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현역 의원 대부분은 경선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대상자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현재까지 공천 심사와 지역구 재배치 등의 조정 작업이 비교적 무난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공천 결과 중 관심 지역으로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갑인데요. 대통령실 출신의 강세 지역에 단수 추천한 것은 주진우 전 비서관이 처음입니다. 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경기 의정부 갑의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은 민주당 현역인 험지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반면 대통령과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과 김성회 전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컷오프되면서 윤심 공천 논란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은 주로 원외 지역에 배치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모두 의석수를 차지한 수원벨트에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단수 추천됐습니다. 동일 지역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몰려있는 곳은 지역구 재벨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중진인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의원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낙동강벨트 지역구에 전략 봉천됐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현역 의원을 한 명도 컷오프하지 않았는데요. 대다수 현역 의원들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두고 현역 의원들에게 경선을 보장함으로써 제3지대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막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공천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공천작업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제 면접이 끝났으니 본격적인 지역구 재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남은 공천과장에서 가장 큰 뇌관은 지역구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을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수도권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단수 추천이나 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영남권 지역도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내 주류 핵심 인사들의 공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김기현 전 대표와 권성동,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이 아직 공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관위는 단수 추천과 경선을 놓고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고 이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역구 재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난관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번엔 민주당 공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하위 평가 20% 명단 통보가 시작이 됐는데 이 명단에 포함이 되면 사실상 컷오프, 공천이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하위 20%에 해당이 되면 경선에서 20%가 감산이 되고 하위 10%는 30%가 감점되기 때문에 사실상 컷오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20% 명단에 친문기를 포함한 비명기 의원이 다수 포함될 경우에 개파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단수 추천과 전략공천 51곳, 경선 37곳 등 총 88곳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적은 지역 위주로 공천이 확정되면서 당내 잡음을 최소화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현역 평가 하위 20% 발표가 시작됐고 주요 쟁점 지역의 공천 심사 발표가 남아 있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공천 갈등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위 20% 명단 통보를 받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컷오프 윤곽이 드러나면서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선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탈당을 선언을 했군요.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친명대 친문 간의 개파 갈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친문계의 핵심으로 꼽혀왔던 임종석 전 실장의 지역구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로 민주당의 개파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임 전 실장은 재선을 지낸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곳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요. 홍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울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전략 지역이 됐습니다. 임 전 실장은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며 성동감 지역구 출마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중성동갑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외부 영입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또 내관이 되고 있는데요. 또 지난 주말 사이에는 비명계 현역 중진 의원들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실시돼서 공천 잡음이 불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서 임 전 실장을 중성동갑에 제외하고 험지로 분류되는 송파갑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걸로 전해졌고 최근 실시한 인천 부평을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서도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4선의 홍영표 의원을 배제한 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친문계 4선인 이인영 의원의 서울구로갑 등에서도 현역 의원이 제외된 여론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명계 의원들에게 낙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비명계라서 다 컷오프하지 않는다며 현지 실시 조사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거듭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글로 기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인적 최신 의지를 시사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나 친문계 주류의 희생이 없는 한 비주류 용태론에 대한 반발은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주류에 의해 임종석을 정점으로 전 정부 핵심 인사를 건드려서 문재인 이재명 연대가 파괴되면 총선은 폭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물갈이 대상의 비명계 의원이 얼마나 포함되는지가 개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네, 굵직한 현역 의원의 이름이 벌써 제외가 되거나 앞으로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여야의 공천 작업이 시작됐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오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주요 쟁점 이슈들을 살펴볼까요? 네, 먼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제2호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40일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쌍특검법을 비롯해서 선거구 획정 등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각 한 석을 줄이고 인천, 경기에서 각 한 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여당 텃밭인 강남은 그대로 두고 민주당의 우세지역인 경기와 전북만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대정보 질문을 통해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2말 3초쯤에 완결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 이슈픽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선을 51일 앞두고 21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저출생 대책 개연 등 정치 개혁을 화두로 던지며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쌍특검법 제표 결과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엔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총선 전 마지막 국회가 될 2월 국회의 문을 연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의 전성기를 만들 마지막 기회라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여야에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제안했던 저출생 정책의 헌법 명시와 개연 절차법 등도 재차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미래를 대비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치가 너무나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엔 각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22일부터 이틀간은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진행합니다. 법원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교섭단체 연설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거야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등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폭정을 반드시 멈춰 세우고 민생파탄,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제파탄은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은 틀어막히고 귀도 막힐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달 국회로 되돌아온 쌍특거법 재표결 시기를 놓고도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시간을 끊는 건 총선용 입법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끊은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을 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직도 확정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 문제도 핵심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천 전북 합고를 제안한 획정위안을 소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텃밭에서도 한 석씩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2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23일까지 합의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의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투자 감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금투세 폐지로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주식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시작한 데 대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자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의사들이 대화에 나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무리한 수라며 비상대책기구를 통해 의사협회와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계가 파업 계획을 즉시 접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연구개발 예산 복구를 요구한 졸업생이 강제 퇴장당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과거 최루탄의 일종인 사과탄 가방을 맨 백골단을 떠올리게 했다며 입법권까지 여권에 넘겨주면 절대왕정으로 복귀할까 심하게 우려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른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태를 떠올리는 국민도 있다며 녹색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인 해당 졸업생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를 계획한 건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80cm 넘을까입니다. 4월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 총선에서도 유지되면서 신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현황을 보면요. 이미 등록된 정당만 49개, 창당준비위원회도 13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62개 이상의 정당이 총선 후보자 등록인 다음 달 21일까지 창당을 완료한다면 22대 총선의 정당 수는 21대 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이들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낸다면 정당 투표용지 길이가 80cm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신당 상당수가 중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린 만큼 명칭도 선명성의 방점을 눈에 맞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치검찰해체당은 지난 15일 민주혁신당으로 당명을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신당은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선관위에 조국신당이라는 이름을 제출했습니다. 시, 도당 책임자는 다 결정이 났고 당원 모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2월 말 정도는 다 갖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길을 가고 저는 저희 길을 가다 보면 이게 크게 봐서는 범진보, 범야권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15일로 예정돼 있던 창당 대회를 23일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유권자들이 볼 때 국민의힘 비례정당이구나라고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최장길을 기록한 48cm의 투표용지가 이번엔 80cm라는 최장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즉석 퀴즈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느닷없는 즉석 퀴즈쇼가 펼쳐졌습니다. 혹시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겠습니까? 외놈박이 같다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또 다른 말로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아니 우리 저 약간 키보드는데 편의협된 장애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눈먼 돈을 또 어떻게 바로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전문합니다. 사실 정말 평소에 많이 쓰는 편인데 혹시 절름발이 행정 이 표현을 어떻게 바로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불균형 행정 뭐 이 정도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김혜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조장 표현을 자제할 것을 공개 제안했는데요. 정치권의 언어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소수를 향한 차별적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상기시키며 국민에게 우려와 실망을 안겼다며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13일이죠. 전 당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막말과 실언 논란에 사전 차단하기 위해 언행 경계력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마다 막말, 말실수 때문에 선거 전체 판세가 흔들리는 일이 적지 않았었습니다. 절제된 그리고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좀 더 깨끗한 정치권 문화 그리고 격조 높은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양희였습니다. 오늘 4월 11일, 7월 22대 총선의 지역별 민심과 주목받는 핵심 선거구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총선 핫플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수의 심장이죠. 보수의 또 안방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공천과 총선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1988년 그러니까 13대 총선 이후에 줄곧 보수당이 TK 지역을 석권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는 TK에서 민주당은 전패를 했었던 그러니까 일명 그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야 대결보다는 여야 공천 대결이 더 치열한 상황이고 평균 경쟁률이 4.48대 1. 특히 포항 남구 울릉은 공천 시청자가 무려 9명, 대구 중남구도 8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TK는 매번 총선 때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져 왔는데요. 이제 보수 여당에서 TK 교체론이 가지는 의미와 효과 이번 총선에서 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논의를 해볼 수 있을지요. 이종원 평론가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다 설명하셨듯이요. 이 지역은 사실은 평론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그냥 보수 정당의 텃밭이었고 흔히 하는 말로 늘 싹쓸이를 해온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좀 뭐 지난번에 예를 들어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례적으로 한번 당선된 적이 있는데 20대였죠? 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여야 구도로 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번에도 보면 이 TK 지역에 민주당 후보들이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 구인난을 이제 겪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쟁률이 9대1, 8대1 이럴 정도로 치열한 거죠.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도 역시 관심은 그렇기 때문에 친륜과 비운 구도에서 과연 어떻게 이게 교통정리가 되겠는가 하는 건데 TK는 뭐 보수의 텃밭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시점에 당의 주류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친융공천도 대폭 이뤄질 곳이 지금 이곳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지금 사실은 다른 지역 다 공천 발표를 하면서도 이 지역은 지금 공천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도 일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TK 지역은 빠졌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TK 지역도 오늘 공천 발표에서 대거 빠졌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영욱 공관위원장이 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굉장히 쉬웠고 이제부터가 진짜다. 고차방정식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크게 당내 반발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을 좀 무난하게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쉬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 풀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집권 여당이 프리미엄도 일부 작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프리미엄이라고 하면 앞으로 챙겨줄 것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반발하지 않을 만큼의 뭔가를 줄 수 있다. 상응한 뭔가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지금도 한창 하고 있는 작업이 지역구 조정하는 작업일 것 같아요. 의원들을 그 지역에서 다른 누군가가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재배치요.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마 누가 들어올까. 이게 제일 큰 관심사죠. 거기에 이른바 윤신공천이라고 불릴 만한 검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 들어오거나 장관 출신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서 잡음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이게 국민의힘 앞으로 TK 지역, 특히 영남권 지역의 공천 여부를 판가름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포항 남구 울릉 지역 같은 경우에 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9명이 4명으로 추려졌어요. 그런데 아마 4명으로 4인 경선을 붙이는 데는 아마 여기가 거의 유일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국 다 통틀어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이게 1번쯤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일 거고요. 2번은 다 뒷배경을 갖고 있다. 쟁쟁하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충훈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이상희 춘추관장. 이것도 윤석열 정부 춘추관장이에요. 최용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김병욱 의원은 현역 의원이잖아요. 이렇게 4명을 붙이는 거예요. 뒤에 제가 직한 말씀드렸죠. 누구 하나 배제하기 어려워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말끔하고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다 실질적으로는 감안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추경호 전 부총리, 그리고 이만희 전 원내대표 또 있죠. 그리고 정의용 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희 의원은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었나 그랬을 거예요. 정의용 의원은 상황 부실장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 일등공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단수공천을 줬거든요. 그렇죠. 이 내부는 확정이라고 봐도 될까요? 단수공천이고 지금 다 이기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TK이다 보니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TK 지역 같은 경우에 민주당의 호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내 경쟁이 치열할 뿐이지 당을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용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용하긴 하나 조용한 가운데 챙길 사람들은 단수공천으로 다 챙겨주고 있는 것이다. 약간 착시현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용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설 연휴가 지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차방정식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지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파열음이 나오느냐가 국민의힘 공천 성패를 가늠할 겁니다. 물갈이 폭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지금 단수공천된 곳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명이 지금 됐죠. 그리고 11곳이 경선 지역으로 발표가 됐는데 좀 당초 예상보다는 그 폭이 좀 좁다라는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64%, TK 지역에서만 64%, 아주 많은 넓은 폭으로 물갈이가 됐었고 그 당시 전체 평균이 43%였으니까 훨씬 더 넓게 물갈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 총선은 어느 정도 바뀔까?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60% 이상 될 거다. 이상입니다? 비슷하게 지난 총선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역을 제일 뒤로 지금 미뤄놓은 거예요.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TK나 PK도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이렇게 친윤계들이 좀 덜 투입이 돼서 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단수로 대충 공천을 좀 해줬어요. TK 지역에서 내가 먼저 한 겁니다. 논란이 덜 되는 지역은 일단 먼저 한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심지어 친윤들끼리도 지금 교통정리가 쉽지 않은 그런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많이 사람들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형국이고 여기는 또 현역하고 어찌됐건 친윤하고의 기본 대결 구도에서 친윤계 후보를 사실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뒤로 지금 밀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아직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관전 포인트인데 한 가지는 컷오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소문은 그리고 또 공관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도 이 지역에 컷오프 인원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현역 의원들을 지금 경선을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현역 의원들조차도 컷오프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경선을 실제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럼 과연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꽤 있어요. 민주당도 지금 벌써 공천 관련해서 여론조사 돌리고 하는 거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의 공정성에 대한 이 얘기가 벌써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 현역 의원들, 친윤 강한 대통령실 출신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자 경선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새는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 친윤 쪽을 다 경선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 그럼 왜 그러면 현역들을 이렇게 묶어놨겠는가 하는 건데 경선까지 가야 이 사람들이 설령 경선에서 패하더라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당 밖으로. 이건 선거법상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런 상황. 그래서 컷오프 결과도 최대한 뒤로 미루고 경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결국은 현역들을 상당히 물갈이를 할 거다. 이런 설조차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정말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정설인 것 같아요. 정설이에요. 그냥 설이 아니라 정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하고 제도 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과거처럼 무슨 공천 학살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단일 대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친박연대 만들어진 것처럼 한꺼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현역 의원들이 어찌 됐든 공천에서 배제됐으니까 지옥구를 관리해 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프리미엄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단일 대우를 만들고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가 질리게 만들어놨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기를 질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이 대체제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개혁신당에 존재감이 없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들어서고 난 다음에 더 존재감이 영남권에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도 혼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큰 소리는 낼 수 있지만 세력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 이게 비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문제일 거고요. 그것도 고려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공천하는 측면이 있죠. 두 번째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컷오프도 남아있고 하위 20%에 최대 30% 감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선을 붙이더라도 최대 30%를 현역이 감산당하고 난 다음에 정치 신인이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이른바 대통령실 참모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으면 그래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열심히 해도 지역구 관리에 왔던 현역은 하고 이게 아무리 감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치가 또 하나 있어요. 결선 투표를 붙여요. 그러니까 4인 선거구든 3인 선거구든 2인 선거구든 하여튼 2인 선거구든 아니겠지만 2인 선거구든 마지막에 또 붙이겠지만 나중에 두 명을 추리는 거예요. 추리고 난 다음에 결선 투표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당원 투표율이 50%거든요. 영남권의 경우에는 수도권은 20%밖에 안 되지만 그 당원과 당원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언젠 좀 힘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쏠리면 현역 의원이 질 가능성이 컷오프를 안 당해도 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붙어서 뭔가 이겨줄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장치를 숨은 장치들을 더 많이 심어놨다. 이 얘기는 겉으로는 윤신공천을 안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윤신공천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 출신 인사들이 영남으로 많이 몰리면서 현역 때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에 관심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게 포인트로 등장을 했고 말씀하신 쉬운 문제들은 그 전에 풀었고 난제들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하나 둘씩 펼쳐지고 바로 이 부분들이 유권자들의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이 그동안 많이 회자가 됐는데 검사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혀왔는데 부산 해운대갑의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윤심이 또 영남 지역 그중에서도 TK 지역에 본격적으로 윤심이 작동하는 게 아니냐.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로 거두절미로 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은 예술이다 이런 표현도 어떤 분이 쓰시던데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반발하지 않게 만드는 게 예술인 거죠. 그런데 윤심 공천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땐 거짓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길 바라는 게 윤 대통령의 마음일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 역으로 민주당이 원래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디테일한 제도적 보완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참문 출신이든 만약에 검사 출신이든 간에 가서 붙는다고 하면 한 번 붙어볼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경선은 붙이되 살아 돌아오는 거 그거 누가 불공정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다 공천을 결과 그리고 실제로 단수 공천까지 아니 그러니까 경선에서 누가 통과하는 것까지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그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또 그리고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고 고려한 상황에서 경선을 붙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심이 TK 지역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 그럼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새로운 미래, 이낙연계의 새로운 미래 측에서 중대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뉴스가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 간에 이번 총선에 주도권을 두고 여러 갈등설이 퍼져 나오고 있는데 내일 또 어떤 발표를 할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한간에는 갈라설 것 같다는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도 지금 대구 지역에 출마를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쪽에 출마한다면 혼자 출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10여 명 같이 해서 동반 출마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은 이게 또 굉장히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고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 구도에서 약간 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불어민주당 쪽에 별로 이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출마 의사를 안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 단수 공천 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경선하는 지역은 대구, 경북 지역 전체에서 한 4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민주당에는 경쟁률이 별로 없고 추가로 더 모집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이긴 합니다. 그렇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많이 겁을 내고 있는 그런 지역인 상태에서 개혁신당 쪽이 나설 경우에 과연 여기서 국민의힘과 양자 구도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또는 민주당 후보하고 3자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이 만약에 여기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공천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천에 임하고 좀 중량급 인사들을 투입을 만약에 한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런 상태에서 개혁신당이 나온다라고 전제하면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반사적 이익을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도 의외로 높아진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별로 이쪽으로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구도는 안 만들어질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개혁신당이 이쪽으로 여러 명이 출마했을 때 얼마나 파괴력을 가질 것인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의외로 이 개혁신당 쪽이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쪽으로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표 쪽에 침박계하고 힘을 합치려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키즈였던 이준석 전 대표가 출마한다면 알겠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침박의 출마가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좀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유영화 변호사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리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이렇게 출마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지지율, 지지도가 더 높다고 전해듣고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침박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도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지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7대부터 사선을 이 지역에서 했어요. 아무리 뭐랄까 과거에 사선하고 난 다음에 구속까지 되고 정권이 바뀌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역세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대구 지역 언론이 그 지역에 분석한 것들을 보면 최경환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윤두현 의원이 현 의원인데 윤두현 의원하고 조지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전의 매치가 붙은 사이예요. 그 사이에 최경환 의원, 무소속 전 의원이 후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유영하 변호사도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대구 달서갑에 던졌는데 송속준 현 의원하고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도 예상 밖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더군다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줄기차게 찾아가서 구애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아주 냉정하게 내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제기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하지 못하게 할 명분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영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만은 좀 뽑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구 민심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목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지금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지금 달사병인데요. 여기도 김용판 현 의원이 있는 데다가요. 권영진 대구 시장까지 지냈던 인사가... 두 사람 간도 이미 빅매치라고 하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역구 가도 상관없는 인지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새를 조원진 대표가 전 의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 존재감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내의 어떤 경쟁 구도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서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붙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죠. 이런 것처럼 사실 지역 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지역 내 안에서는 이게 지역세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의원직을 갖고 있었을 때 평가나 평판이나 전력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점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신박계가 재등장했는데 기환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신박바람을 그나마 지금 많이 제압을 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 챙기기도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열심히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 뭐냐 하면 신박계 정치인들이 여기 좀 출마 좀 많이 못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신박계들이 많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표분산이 돼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는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 상당히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서울까지 모셔와서 그냥 식사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더 이상 거론은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출마 준비를 했다가 주저앉은 친박계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수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 소수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몇몇 분 정도 그냥 귀환하는 상징적인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총선합을 이제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영남 중에서도 또 핫플레이스, TK 지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부족 지나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의 라이브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 국회의 라이브 3 operated Vuod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